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팔아먹으라고 여러분들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감인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들 왕정시대의 멘탈리티에 젖어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 우리 윤 대통령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자유니까 저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민주시민이고 시민은 계약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님이 아닌 겁니다. 그냥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 최고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들의 이름 천부의 권리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선거 조작범들에게 전부 다 여러분들 넘겨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 넘겨버린 것을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어제 기자회견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거죠. 경우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국정운영 부족에 대한 국민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고종이 나라를 어떻게 팔아먹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맨날 일본에 대해서 징징거리죠. 당신들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 우리가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 낯어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할 때 나라가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것 때문에 힘들어졌다 너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종인 성임기자가 쓴 기사에 나온 겁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고종은 일본에 쓴 뇌물 2만 원을 받았다. 25억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고종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여러분들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했던 고관대작들이 다 받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이 일상화 되어 있는지 너무나 제가 기가 찬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능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무능한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조약 이후 첫 조치부터 이상했다. 죄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조약에 반대한 사람들을 고종은 조약을 반대했던 의정 참전 대신 환규서를 황제의 지책에서 온당치 못한 행동을 했다며 조약 당일 파면하고 말았다. 조약 책일 당사자인 외부 대신 박재순을 영의정에 해당하는 의정 대신 서리로 성진 임명하고 여시에 뒤에 박재순을 참정 대신에 임명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직으로 내보내고 경선도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전부 입을 다문 사람들을 다 성진시켜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로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죄질이 더 나쁜 거죠. 민주시민의 권리를 팔아먹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국민의 천부의 권리를 부정선거 세력에게 다 넘긴 겁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당신이 3년 있다가 나가든 2년 있다가 나가든 1년 있다가 나가든 다음 달에 나가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이 뿌린 씨앗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선거 치르게 되면 당신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냥 더블당이 연구집권하게 될 거니까 그냥 3년 뒤에부터 연구집권하든 1년 뒤에 연구집권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공사관 기록에 따르면 이 고종의 인사는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공사 하야시의 충고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돈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날 고종은 인심을 도발하는 상소자들을 가둬두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한 말은 자체적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하고 나라를 전부 다 도매껌으로 뭡니까 일본 함께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그 거짓은 지금도 성행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역적 두목을 의정대신 대리로 임명해 신으로 하여금 그 아래 반열에 나가도록 하니 분한 피가 가슴에 가득 차고 뜨거운 눈물이 넘쳐 흘러 당장 죽어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 팔아먹는 때 찬동했던 그런 고간대작들 전부 다 여러분들 성진을 시켜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런 이해 못할 고종의 처분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삼천리 광산을 한밤중에 도독맞았습니다. 이제 그저 국 내부에서 헛된 자리에 앉아서 재정공은 메카타가 주는 황실비를 가지고 풍족히 살면 마음이 편하겠는가 이 역시 한두 해를 넘기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데 무엇을 끌여 역적들을 선별하지 않고 도니어 총회와 영예를 안겨주는 겁니까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조선을 조선 백성들 다 팔아먹은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고종을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먼저 떠오른 것이 고종하고 똑같이 고종과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여러분들 이미지가 그냥 오버랩 되는 겁니다. 나라를 두 사람 다 다 팔아먹은 거죠. 여기 나오네요. 선왕의 판두를 일본으로 넘겨주고 조종이 남겨진 백성을 일본 포로로 모두 넘기려는가 그런 거죠. 국토와 백성은 태조 고항제가 비반한 마점에 힘들게 마련한 것이지 폐하의 개인 소요가 아니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선조가 이런 만든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게 부역하고 아부한 대통령입니다. 존경할 사람들은 많이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존경이야 자유니까 뇌물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소의 고종답은 한결 같았다 이처럼 크게 벌일 일이 아니고 또 요량의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입을 닥치고 그냥 내 조치를 수용하라 이틀 뒤에 민영안이 자결했고 그 다음날 조병세가 자결하고 말았다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뭐 이런 거죠 황제가 받은 접 대비 2만 원 내탄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심상훈을 통하여 황제의 수중으로 2만 원을 날비됐습니다. 일본 공사 하야시 콘스케가 여러분들 일문 외무성 기밀 자료에 여러분들 돈을 쑤셔줬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남아야 행동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기겠습니까 그냥 깔아뭉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남아야 행동하는 겁니다. 때로는 대의명분 때문에 행동한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윤 대통령 행동은 가장 계산적인 행동인 겁니다.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안의를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깔아뭉긴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권리가 침탈되는 것을 용인한 겁니다. 왜 본인한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소인배인 겁니다.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허우대는 멀쩡한 인간치고 일 똑바로 한 인간이 드물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고종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제 일이 아닌 겁니다. 지난달 4일자 기밀 제 119로 보호권 확립해가는 초약체 길등을 위하여 무엇인가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기밀비 10만 원을 송부하여 위의 목적에 지출하는 훈실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기 전에 기름을 칠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한일합병에 관한 초약체 길등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름을 칠할 비용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10만 원 이또 대사 이또 시루붐이 내한 내 점에 궁중 내탄금이 궁핍 상태라는 걸 탐지했기 때문에 대사 접대용 비용에 충장하는 명의 아래 2만 원을 심상원을 거쳐서 황제 수준의 나비와 황제가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시종들도 나무를 줬는데 구완이에게 삼촌은 법무대신 이하영에게 삼촌은 다 먹고 뭡니까 그냥 백성들하고 나라를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본한테 징징거리지 말자는 겁니다. 다 이름도 한 겁니다. 지금 나라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죠. 백성들 팔아먹는 거 하고 여기 또 나오네요. 이 외에 나머지 2만 원은 모두 조인 이후에 이제 사인한 이후에 한의 앞 이름들 을사조약책이란 후에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등으로 하여금 이 돈을 또 다 줬네요. 일본 사람들 정확하네요. 그 견적 1만 5천 원을 공제하고 잔액 3만 9천 원을 반납 조치하여 싸우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아있네.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이등박무는 300만 원을 정부에 고루고루 뇌물로 주어 조약이 승립되기를 꾀했고 탐욕한 사람들은 많은 전답을 마련한 이후에 편안한 생활을 했다. 권중현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하며 이근택 박제순들도 일략졸부가 되었다. 꼼꼼한 관찰자이자 기록자이든 황현이지만 황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호종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별로 안 믿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돈이 되면 금시의 표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주구장창 부정성을 깔아뭉개는 걸 순수하게 절대 저는 안 봐온 겁니다. 저 양반 이익 때문에 깔아뭉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냥 땅땅땅 한 겁니다. 그냥 어제 그냥 나는 팔아먹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돼 가지고 한마디로 조약체계를 일주일 전에 황제 고종이 일본 공사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명분은 이토 히로부미 접대비이고 이유는 내탕검 궁핀 상태였다. 조약 상대방이 궁박황을 이용한 정례여 태조 고 황제가 비발한 맞음이 힘들게 말한 나라를 판 맹백한 수레행이다. 어제 윤 대통령이 여러분 기자회견을 보고 그것이 나라를 팔아먹은 일 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를 팔아먹은 일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뭐죠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 며칠째 여러분 이 문제를 부러짓는 겁니다. 이렇게 탈먹는 겁니다. 탈먹은 나라를 이런들 넘겼고 그 나라를 천신만고 끝에 찾았는데 또 7, 80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국민이 아니고 노예가 되는 그런 길로 대통령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는데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의 처신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본인의 안의와 가족들의 안의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 국민들을 버린 겁니다. 뭐 일부 국민들은 버림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윤 대통령을 보필하거나 보호하려고 하겠죠. 저는 노입니다. 당신이 3년 뒤에 나가든 1년 뒤에 나가든 2년 뒤에 나가든 간에 어차피 당신이 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이 세세손손 범위 권력을 잡을 거니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당신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나는 분명히 이야기한 당신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고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다. 이제 뭐 나가지고 무슨 제발 공정이니 정이니 상식이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야기죠.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당신들처럼 서울법대는 못 나왔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양식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당신들보다 경우가 어떤 건지 정도가 어떤 건지는 더 잘 아니까 이제 국민들 앞에 서 가지고 민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냥 마누라 데리고 잘 산 생각으로 국민을 팔아먹은 부분에 대한 속죄는 하고 살아라 이야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 5일, 10일 총선 이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이 한 일이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총 58석 지역구에 서울의 18개 부산의 1개 인천의 5개 이 지역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조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가 함께 더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꾼 자리가 58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선거관립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얼마를 투입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결과는 이 결과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 집계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166석 더블당이 118석으로 국힘이 압승을 한 거죠 이번 선거가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다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비례대표에서 행해진 조작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66석이 아니고 169석을 차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조작을 제거하게 되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조국개혁당은 한 석을 잃고 더불어민주전압은 두 석을 잃게 돼가 세 석이 국민의힘에게 대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여러분들의 유력한 시나리오가 이번 4월 10일 총선이 169대 116으로 이러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주당 후보 지었고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전압과 조국혁신당이 더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핵심을 이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한 조작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이것은 제야 h님 이런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을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 전수조사입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 아홉 번 전수조사 선거를 전수조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익값이고 관내 사전특표 덕표일 빼기 당일특표 덕표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대구 경북 경상북도 몇 개를 제외한 3405개의 은면동 아마 9개 선거군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3405개의 은면동이 x축 수평축이고 수직축의 차익값을 두게 되면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관내 사전특표 덕표일 빼기 당일특표 덕표일이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해서 아주 탁수지역인 이 보라색인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주홍색인 전라남도 그다음에 갈색인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부 다 뭡니까 관내 사전특표 덕표일이 당일특표 덕표보다 높지 않습니까 더불당이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 위조 투표지를 투표소마다 전부 다 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결과거든요 이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거의 전국에서 뭡니까 손에 꼽을 정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내 사전특표 덕표일이 당일특표 덕표를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내 사전특표에서 위조 투표지를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 투입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 함께 더해준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차이값 평균값 11.01% 이거는 뭐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국힘하고 기타를 더하게 되시면 얼마입니까 11.07% 정도 나오네요 뭐 이러면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조작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조작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얼마나 표를 조작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3번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의 200의 대선 대선 3구 대통령 선거 240만 표를 더불당의 이재명 후보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그다음에 4.15 총선 21대 총선 293만 표를 전국의 위조 투표지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약 이번 선거도 한 300만 표 정도 더해준 걸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지금 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간단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증거물이거든요 이렇게 선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야기죠 예정대로 2027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던 중간에 무슨 불상사가 생겨야 여러분들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치르던 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까 더불어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전번에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여론 같은 걸 의식을 해 가지고 조작을 한 240만 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불상사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240만 표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화끈하게 뭡니까 국민들이 그냥 찍소리 못 할 테니까 한 4,500만 표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만들자 4,500만 표 이름도 집어넣으려면 그냥 사전투표소에서 두 사람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으면 4,500만 표 이름도 넣어 가지고 세세 손손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위조투표지를 더블당하고 더해 주게 되면 그러면 293만 표 정도 조작하니까 간당간당하니까 그냥 확실하게 뭡니까 한 4,500만 표 그냥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에서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더해 주면 되면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런 짓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2022년 10월 11일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거죠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든 투표장에 가지 않든 연휴에 뭡니까 무슨 발리를 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는 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뭡니까 그냥 정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제 벌써 여러분들 지난번 계양을의 보궐선거를 대법관들이 다 또 원구척 소송을 다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대법관들이 다 이제 한통 속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합하여 부정선거 조작국으로 그냥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가 여러분들 국제사회에 다 알려질 겁니다 지금 쉬쉬쉬하지만 미국이 정상화가 되고 나면 이게 완전히 까발려지겠죠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자유진영이다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반복듯이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걸 뜻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선거 부정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선거 부정에 가담한 세력들이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뭐 입학 취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서 딸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입학 취업 그다음에 뭐죠 기업들 모두 다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저쪽의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경찰 소방관 검찰 대법관 판사 기자 전부가 다 뭡니까 그쪽에 줄을 서겠죠 뭐 그쪽에 줄을 서 바짝 여러분 엎드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뒤집기가 그게 여러분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갑자기 어려워지지는 않겠죠 이거는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현재 자동차 있으니까 굴럭굴럭 돌아가겠죠 그러나 점점 나라를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 악법들이 다 여러분들 요소요소를 차지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5만 원 정도 주시면 한 13조밖에 안 되잖아 50만 원씩 국민들한테 주면 26조 되잖아 100만 원씩 주면 한 50조 쓰면 되잖아 기분 낫기면 한 200만 원씩 줘 그럼 1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세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오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게 경제일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경제정책을 펼 겁니다 그 하고 싶은다는 것이 대부분 대중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대중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반시장적이고 반경제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그냥 보입니다 그냥 가는 게 이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나라를 끌어갈 건지 그 모든 일이 합하여 가능하도록 만든 가장 중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신 겁니다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절후의 기회가 놀랍게도 윤 후보가 당선된 것이 여러분들 나라를 반석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 전부를 다 그냥 국민들을 다 쓰레기통으로 다 쳐 넣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만 세게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 거대한 악 본인 자신의 여러분들 삶과 본인들의 여러분들 자식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부가 여러분들 침묵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공범이 된 겁니다 대법관들, 검찰, 경찰, 감사원, 신문사, 사회시민단체 전부가 뭡니까 국회의원들, 국민당, 국힘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제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과성 그냥 신문들이 떠드는 것처럼 뭐가 어떻고 그런 표피적인 문제를 넘어서 중심에 있는 문제를 보면 정말 나라의 쇠기를 박는 일을 연대통이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이걸 뒤집어 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저항을 하려면 그 세력들이 여러분들 규합하는 좀 정직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국민들 대다수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각성 안 한 거죠 소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너무나 위급한 문제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대다수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 주면 좋은 거고 이게 좀 노예건성인 거죠 그냥 안 되면 뭡니까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해 주면 좋은 거죠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공공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당장 손해가 발생하는 일 같으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글을 제가 좀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 이 정치 경험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더물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글을 많이 소개하고 잘한 것은 또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제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6년 지방선거에 우리가 좀 잘할 벌써 2년 뒤인 거죠 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글을 보고 이러면 보시죠 이번 당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당권 대권 분리 당헌상 2025년 9월 8일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의 출마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광역단체자 출마 예정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될 당대표로서는 부적절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대야전선 투쟁과 당혁신 지방선거에만 올인할 사람을 뽑는 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입니다 현재 언론에 쓴 일부 정치부 기자 분들이 연조가 일천해서 그런지 그것도 간과하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대표에 헌신할 분이 누가 있는지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아주 훌륭한 논평을 자주 하시지만 본인이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몸을 사리는 거죠 비교적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는 많이 나누지지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발언 발언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밑보여서 안 되는 거죠 철도철미하게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패배했지만 2026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천만의 일입니다 혹시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국힘당은 정권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선거든 지방선거든 보궐선거든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선거 조작에 관제하고 있는 핵심 인재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거 결과를 결정하고 그 하수인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조작을 실행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방법이 이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었고 동일한 방식의 조작이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온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들 간에 대단히 감성적이고 희망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 이야기는 10년 이상 이런 부정선거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선거가 좋아질 것이다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지도층들 보게 되면 후기 조선사회의 주술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국힘당은 대통령선거도 이길 수가 없고 전부가 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대한민국은 그냥 일당 지배체제로 가고 일당 제비체제를 더불당이 여러분들 유지하더라도 그 당모의 주도에 조금 줘야 되니까 지금은 100석 넘지만 다음에는 80석 다음에는 70석 다음에는 50석 이번에 여러분들 심상정지 팽당하는 것처럼 다음에는 뭡니까 다 쪼그려 가지고 뭡니까 닭조이 당모의를 만든 A당 B당 C당 D당 해가 뭡니까 당모의를 조금씩 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바깥에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처럼 보일 테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6년 6월 달도 이번 4월 10일 총선처럼 여론 조작에서 분위기 조성하고 언론들 띄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꼼짝 달성 없이 뭐죠 선거결과를 만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조작을 하니까 지금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4년간 탄압을 해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친구를 못 보게 하는 게 최소니까 만 명이 봐야 되거나 천 명 정도 넘지 못하면 꽉 재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조작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방선거를 잘 치르겠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나가실 의사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여러분 대통령이 될 가능성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가능하냐 표를 다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이틀 사이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의 일정 사전투표자 다 부풀렸으면 새로 발표 사전투표자 다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다 만들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만들잖아 이렇게 가짜표를 만들어서 다 더블당하고 함께 여러분들 why가 뭡니까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는 선관위가 선물한 가짜 투표지 더하기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 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빨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가짜 투표는 어떻게 제조합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부산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특정 지역은 서울처럼 세게 4분의 1 이렇게 꼽혀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못 보게 하는 거죠 방송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가 확산이 안 되도록 그래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갇혀가지고 여러분들 다 사는 거지 않습니까 꼼짝 달사갈 수 없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표를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서 더블당 후반께 넣어주고 2020년 4.15 총선은 293만 표를 만들어서 더블당 후반께 넣어주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들 206만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01만 표를 만들어서 더블당 후반께 넣어주는데 무슨 수로 이기기냐 이야기죠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하니까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기가 힘드실 거다 이렇게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국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블당의 이런 수뇌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서 조작값을 결정하게 되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이런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슈퍼엠 스타 당대표가 오더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딱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도 딱하게 된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한 346만 표에 461만 표 정도 조작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346만 표라는 것은 2020년 4.15 총선 수준 조작이고 461만 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선거일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니터상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자수하고 창간인이 개수하는 사전투표 자수하고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이 많이 수정된 것 같아요 이번에 까딱했으면 200석 여러분 무너졌을 겁니다 하긴 200석 지금 무너지나 다음에 무너지나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200석 무너지면 이번에 무너지나 다음에 무너지나 물론 총선 조금 전에 저도 위급해 가지고 200석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일 투표를 많이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200석 무너지나 200석 안 무너지나 지금 국신당 하는 꼬라지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뭡니까 개돼지로 봤으면 이렇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쪼다 병신으로 보는 겁니다 선거마다 조작해도 뭐죠 찍소리를 못하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안 된 겁니다 이 멀쩡한 나라를 이 멀쩡한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홍준표 시장께서 무슨 당대표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저는 한마디로 흔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못 이긴다 이야기죠 오세훈 씨도 대통령 하면 돼 보고 싶다 원희정규 대통령 하면 되고 싶다 홍준표 씨도 대통령 하면 되고 싶다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한 번은 그 양반들이 실수했지만 이제는 안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라의 여러분들 지도청들이 이렇게 바보 천치들이 돼버렸는지 이렇게 비급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는지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는지 정말 제가 볼 땐 참 딱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건데 이걸 다 자기도 한자리 하겠다고 그냥 다들 그렇게 몸을 사려버리니까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체제가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가 선거를 장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체제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바꿔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큰 체제 변화는 헌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장외실을 벌이더라도 선거가 장악되어 있으면 꼼짝 달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홍콩을 보시게 되면 홍콩이 여러분들 그거 하니까 홍콩을 제압하기 위해서 맨 먼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의회와 행정수반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일국 양재체제를 무너뜨릴 때 그 첫 단추가 뭡니까 선거제도를 장악하거든요 선거제도를 장악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가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그러면 거의 뭐죠 꼼짝 달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홍콩 사람들이 꼼짝 달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 모두가 죽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여러분 가장 성행할 때 사회주의 체제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이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구소련 소련의 여러분들 사회주의 시대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 개인이 하는 활동이 소설 읽기입니다 안내 카레르나 이런 여러분들 톨스토이 작품 같은 거 직장에서도 소설 읽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도피할 수 있으니까 아마 소련에서 여러분들 별장에 해당한 다차 같은 게 활성화된 것도 정치 권력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동의 활동 가운데 안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특정 지역과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대다수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는 읽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한 그게 지금 홍콩 사람들인 겁니다 홍콩에 정치적으로 투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감방에 쳐넣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해외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시민들은 그 사회에 살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IT 기술이 워낙 발전됐기 때문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지문 그리고 이제 각종 여러분들 모니터링 그런 기술들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이 발전됐기 때문에 과거에 1970년대나 반정부 투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 코리아 같은 걸 압박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옥죄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방송이 가장 탄압이 시작된 것이 제가 정확하게 그날을 기억하거든요 2021년 7월부터거든요 2021년 7월 2020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그냥 10분의 1 정도로 줄이거든요 줄일 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날을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아마 방통인 같은 데서 구글 코리아에 요청을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꺾어버렸거든요 아무도 돼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지금은 하지만 이제 어느덧 정리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겠죠 탄압이 계속 되니까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체제가 바뀌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침묵을 하는 겁니다 침묵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가들이 일부 있겠지만 그 활동가들도 세월이 감이 점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체제가 바뀌게 되면 대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이 글이 허심한 허심한 이름 썼던 exit voice and loyalty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체제가 바뀌게 되면 그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재앙하든지 아니면 충성하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선택한 것은 마지막에 로얄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순응하는 겁니다 재앙을 안 하는 거죠 왜 본인한테 바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명저자죠 기업과 조직과 국가에서 그런 격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리스판스 대응을 하는가 엘버트 허심한의 아주 잘 쓴 1970년 초에 나온 거죠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나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홍콩 사람들은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운신이 좀 폭이 넓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영국과 특수한 관계이 있기 때문에 영국 특별 비자를 받은 경우도 많았고 홍콩인들 가운데 캐나다나 호주나 싱가포리나 미국을 떠난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인 거죠 그리고 영어권 국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떠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보이스는 아주 소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순응하고 체념해서 그냥 살아가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장기 집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리콩싱 홍콩의 아주 대부호였죠 이게 2015년 기사입니다 시진핑이 여러분들 2012년에 권력을 잡아가지고 재호니까 리콩싱이라는 사람이 읽은 거죠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이때부터 이런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은 특히 홍콩의 재계에서도 부의 풍향계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2012년에 등장하고 2015년이니까 최초의 여러분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2014년에 발생했는데 2014년 최초의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장기 집권 체제가 되겠구나 굉장히 앞선 거죠 2012년에 시진핑이 집권하고 2015년에 벌써 그 판단을 내려서 2013년부터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당시 87년에 2015년에 홍콩에 있는 장강그룹의 지주사의 등록지를 조시의 피난체인 케이먼 제도로 옮기고 그다음에 자산을 이렇게 매각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리캉싱의 홍콩 탈출 사실은 중국 공상당 탈출을 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다른 재벌들은 다 이렇게 그냥 협력해 가지고 살아남았겠지만 이분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상당 주석에 취임하기 직전이었던 시진핑의 요청 친중공인물을 행정장관의 여러분들 좀 지지해달라 그걸 거부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2014년이거든요 2014년부터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홍콩의 민주화 시기는 범시민들의 이름 참여한 그런 것이지만 결국 중국 당국에서 다 제압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수준의 이런 저항을 가지고는 이 소위 선거 부정 세력들을 역주행시키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미 기백이 없는 겁니다 본인의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그런 용기나 기백이나 희생이나 헌신이 없어진 겁니다 홍콩 사람들이 이 같은 열렬한 여름 참여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다 제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해결될 가능성이 미래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저 그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콩이라든지 예타 국가들의 이런 저항을 미뤄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든 신분들 개발연대를 살았고 저항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저항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늙은 거고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홍콩의 젊은이들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비판적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대들었지만 전부 다 제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압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여러분들 부정선거 문제는 해결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름 감을 잡는 겁니다 아 이게 홍콩을 떠나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앞섰던 사람인 거죠 앞섰고 이 기사가 2015년이고 2022년을 보시게 되면 또 그때 여러분들 홍콩의 고급 아파트를 대거 여러분들 매각하는 그게 시진핑 장기 집권하 중국 홍콩의 미래가 없다 그게 이미 많은 자산을 매각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3식으로 2022년도 여러분들 소위 리 칭싱 회장이 또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빨리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했으니까 급하게 매물 낸 거죠 이게 2022년 기사고 시진핑 집권 첫 해부터 매각하는 그러니까 촉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중국의 돈을 빼가지고 영국이나 유럽 같은데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다 투자를 한 시주석이 취임한 첫 해인 2013년부터 중국 대륙과 홍콩 내 자산을 줄줄이 처분해가지고 2018년까지 팔아치운 자산이 200억 달러 규모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2년이고 2023년에 또 팔아냅니다 2023년에도 홍콩 갓부 리 칭싱 돈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풍양교로 통하는 인물인데 이번 분양가 파격 할인이 홍콩 부동산 침체에 신호탄이 될 것을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보시게 되면 그래도 홍콩은 영어권 국가가 좀 옮기는 게 참 쉽죠 어디로 가더라도 영어를 잘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재벌들이야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외 사업체도 많고 그다음에 또 새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유착해가지고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중산층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중산층들이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콩에 비해가지고 훨씬 더 로열 입을 다물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체제가 변혁을 맞이할 때는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보시게 되면 아주 앞섰던 인물입니다 권력이란 것이 참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이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김정은이 보시기 바랍니다 동포도를 얼마나 여러분들 억압합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권력이란 것이 힘이 있는 거죠 이익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수탈하는 데는 악착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여러분 구체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남구 지역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부산남구의 비례대표의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남구의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그린 박재호 더블당 후보하고 박수영 국힘당 후보의 대결입니다 이 차익값은 전형적으로 조작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좌우대칭의 차익값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런 차익값 그래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일 부풀려 가지고 더블음주당의 박재호 후보한테 위조 사전투표 지수를 투입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보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기 이전에 확정선거인 명부상에 부산남구 용호 3동에 선거인 수가 만 340명이었는데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 결과표에 사전투표 유권자수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만 3246명입니다 유권자수가 128%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28%가 늘어난 거죠 100에서 128로 더 놀라운 것은 개표 결과표를 보게 되면 선거인 수에서 투표자수가 무려 98%가 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선거인 수를 조작했다는 거죠 선거인 수가 왜 조작이 됩니까 더불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주게 되면 당연히 유권자수 투표자수가 늘어나게 되고 선거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역구에서 보시게 되면 14274표를 집어넣은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수영 국힘당 후보가 2만 7969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14274표를 박재호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격차를 줄이죠 2만 7000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1만 3000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박수영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9대 39로 이긴 겁니다 20%를 앞선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40%를 박재호 더불당 후보가 받았는데 52% 여러분들 뻥튀기 12%를 뻥튀기 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의 차이값이 더불당의 11.60% 국힘당의 마이너스 11.60% 관내 사전투표가 17.65% 마이너스 17.65%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산 남구 사례는 기본적으로 4월 10일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난 그런 조작의 하나의 사례죠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다 덮고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거는 그냥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뿐만 아니고 한 사내 남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동갑인 대통령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 관직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 대한민국의 가장인 남자로서도 그렇게 비겁하고 소심하고 쪼다 같은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선관이나 더불당 사람들은 쪼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유아 쪼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아 바보 천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아 바보 병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대통령이 입을 쳐닫고 있으니까 이런 바보 천체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바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 부산남구 비례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에게 표를 얼마나 더해줬는지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에게 얼마씩 배분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은 비례대표도 똑같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5분의 1 4장당 1장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짜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방법은 아주 샘플합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더해 주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가고 윤석열이가 사전투표 가면 뭡니까 모두 다 위조 투표지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하면 쪼다 병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남구의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의 회색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됐다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더해 준 걸 뜻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라색 이거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국 혁신당의 사전투표수는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선거인수의 일정 퍼센트만큼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더불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짜 다하기 진짜입니다 발표 조국 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짜 다하기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조국 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 투표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자를 더해 줬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많이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차이값 그래프가 사전 빼기 당일 투표도 큽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적게 이름 줬기 때문에 뚜렷하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 냄새가 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것이 부산남구 비례대표의 분석 결과입니다 선관위에 올라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위조 투표지 11,911표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에 이 11,911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를 부풀립니다 사전투표를 5.27%포인트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리고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합니다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6분의 1로 고치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대 3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운대구에서도 위조 투표지를 70대 30으로 배분합니다 부산남구에서도 70대 30으로 배분한 겁니다 뭘 뜻합니까 부산에서는 70대 30으로 배분했구나 종로구는 40대 60으로 배분했거든 조국개혁당에게 60%를 주고 40%를 더불어민주연합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배분율을 결정하겠다가 그냥 조국당을 모으면 90% 주고 싶으면 90% 더불어민주연합은 10%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조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총 11,911표를 조작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의 30%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70%를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가 3만 526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만 6,987표를 받은 정당에게 3,539표를 더해 준 거죠 조국혁신당도 실제로는 조작하기 이전에 2만 5,506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제를 8,258표를 더해 가지고 3만 3,764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만큼을 더해 주는 겁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쉽습니다 그냥 여기에 더해 주는 겁니다 미조투표제를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3,539표를 더해 주고 조국혁신당의 8,258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더해 주는 겁니다 공짜표를 공짜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원래는 조국혁당과 더불어민주의연합이 5만 6천표를 받았는데 6만 8천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해 준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이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됐으니까 조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율을 실제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26.73%인데 32%로 뻥튀기를 5.27%를 뻥튀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11,911표를 조성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위가 이제 선관위가 한 자료인데 선관위가 한 자료를 보고 이게 이제 실제 진짜인데 더불어민주의연합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20%를 21%를 만들어주고 조국혁신당은 조작되기 이전에는 18%포인트를 차지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26%를 만들어준 거죠 많이 지지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표수도 나오네요 더불어민주의연합은 26,000표를 받았는데 3만표를 만들어주고 조국혁신당은 25,000표를 받았는데 3만3천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사전투표는 20% 있는데 21% 올려주고 조국혁신당은 18%인데 26%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일투표에서는 부산이니까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국민의힘이 48% 48% 이겼는데 뭐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39%니까 표를 빼앗긴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구는 앞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선거구 간에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을 당한 겁니다 선거권을 북한하고 다른 것은 북한은 대놓고 여러분들 조작하는 거고 한국은 공정선거처럼 폼을 잡고 야바위권처럼 바람을 잡고 그냥 선거결과는 다 선관위하고 이런 더블당이 다 결정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살아가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구역질이 나는 거죠 사기가 다 보이니까 이런 사기를 국민들의 참정권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여러분들 뭐 문제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작해서 해먹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어제 기자회견인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를 좀 세상용으로 표현하면 저는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셔서 부정성 하셔가지고 쇄쇄손손 잘 해먹기 바랍니다 더블당님 조국개혁당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시면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온 것이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윤 대통령이 나이가 64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한테 뭘 하라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년기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소신에 따라서 그냥 부역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유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년배 남자로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양반의 본래 그 모습이 그건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왔는데 어떻게 2026년에 지방승을 이기고 2027년에 대성령승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2027년에 대성령승을 치르나 중간에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2005년에 치르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이 다 해먹을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선관위가 조작한 상태인 겁니다 이 조작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걸 발견해가지고 그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소를 다 뺀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선관위가 다 이런들 더해준 표를 다 빼가지고 그 득표수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칱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숫자 조작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관위가 10년 동안 이 짓을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석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니까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듭는 거거든요 참정권은 국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것이 아니거든요 윤석열의 참정권은 윤석열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지 윤석열의 것이 아니건 그걸 양도하라고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남구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밑에 그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조작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대해준 위조투표절 다 제거한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비례대표를 보게 되면 원래 더불당과 조국개혁당이 4987표를 부산남구에서 받았습니다 이거를 몇 표를 더해줬는가 하니까 2435표를 더해줘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득표수 7422표를 발표한 겁니다 이게 관외사전투표입니다 2435표를 더해준 겁니다 관외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게 2435표를 더해준 겁니다 다음 지역구에서는 여러분 2922표를 더해준 겁니다 조작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5323표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관외사전투표지를 2922표를 더해준 겁니다 5323표를 8245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미난 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복잡하니까 조작규모를 가능하면 통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00표를 집어넣었으면 비례대표에서도 100표를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지역구에서 200표를 선거하니까 위조투표를 더해줬으면 비례대표에서도 200표를 더해줄려고 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부산남구 관외사전투표에서는 지역구에서는 위조투표를 292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2435표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전국에 모두 다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지역구처럼 2922표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위조투표도 그만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으로 2435표밖에 여러분들 투입이 안 된 겁니다 나머지 487표를 어떻게 처리했냐 무효표로 처리했습니다 무효표로 이 487표가 무효표가 됩니다 724표 안에 487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지역구에 비해 가지고 무효표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투표보다도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가 위조투표 무효표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게 다 합체가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현상이 해운대구 종로구에서 그대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 지역구만큼 투입하려고 표를 다 준비해 놨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표가 몇백 표씩 다 남습니다 그게 전부가 다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비례대표에서는 16,931표를 더불어민주진압과 조국계획당이 받았는데 26,292표로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9,361표를 집어넣고 지역구에서는 17,235표를 두 당이 받았는데 11,23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28,469표로 만들어 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비례대표에서도 비례대표에서도 11,234표를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위조투표지가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9,361표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해 버린 겁니다 표가 남아 가지고 그래서 무효표가 2,438표가 되는 겁니다 지역구는 380표밖에 안 됩니다 지역구에서 380표 무효표가 발생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2,438표가 발표한 겁니다 이 비례대표 투표지 가운데 대부분이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기표 도장을 표수를 맞추기 위해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지역투표에서 발생하는 그런 무효표보다 현저하게 비례대표 이런 무효표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전국 도체에서 하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구에 투입한 표보다 비례대표에 투입한 표 수가 많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는 거 아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조작규모를 모두 다 기준점을 지역구에 두었던 지역구만큼 비례대표도 투입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당구의 비례대표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이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사전투표의 경우는 선거인 수하고 투표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치해야 되는데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심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국외 부재자 투표의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저는 뭐라고 의심해 보는 거 아니까 숫자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사전투표의 경우는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 유권자 수하고 투표자 수가 거의 일치해야 되는데 유독 제외국민투표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보시게 되면 이게 무효표 숫자거든요 무효표 숫자가 무효표 숫자가 보시기에 570, 1214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효표 숫자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작은데 570, 1214 그런데 비례대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례대표는 사전투표도 크고 당일투표도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구에 비해 가지고 비례대표는 무효표 수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무효표 수가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남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거를 8곡 지나 이렇게 다뤘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하신 기자회견이 워낙 이렇게 중요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렵게 됐네요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됐으면 조금 그래도 나라의 그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있었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너무나 뻔하게 예상되는 그런 미래였는데 그걸 이제 막는데 어쨌든 참 실패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좀 마치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페브리카님께서 이 정도면 윤이 사기선거 범죄자 맞잖아 맞죠 뭐 이 정도를 용인할 정도니까 참 유정자님께서 이 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죠 참 정말 큰일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